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들은 설마 그렇게 할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라는 그런 말을 자주 입에 올립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겠나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또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설마 설마 하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기도 하지만 세상에는 상식이나 양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고 그 바닥을 헤아리기 힘듭니다. 그만큼 보통 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무리수를 강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8월 11일자 동아일보에는 문재인 캠프에서 공직자제보위원회에 그런 공동위원장을 지낸 신평변호사의 시국전망에 관한 인터뷰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올해 64세고 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습니다. 그런 1993년도 법원에서 특히 판사실에서 돈봉투가 오고 간 사실을 폭로했다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소신파란 이야기죠. 그런 집권 세력이 무엇을 하려는지 무엇을 의도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궁극적인 목표는 좌파 장기 집권이라는 것입니다. 신평변호사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행사는 정당성을 가져야 됩니다. 강골검사 윤석열만 찍어내면 더 이상 터져나올 내부 불만도 모두 잠재울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패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진보 세력이 장기 집권하면 역사가 침을 뱉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비판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보 세력이 장기 집권하면 역사가 침을 뱉을 것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결국 집권 세력에 딴 목표는 없습니다. 그냥 오래오래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모두 다 덮어버리는 것. 그것이 집권 세력의 단기, 중기, 장기 목표입니다. 그들이 욕을 먹으면서도 무리수를 두는 것은 역사를 역행시켜서 독재로 오래오래 해먹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무력화와 동의하다. 신평변호사 주장입니다. 지금 검찰개혁은 정략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계획이 아니라 검찰의 무력화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겠습니다.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었다면 되레 검찰 권력을 강화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애당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허연 거짓말을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외치지만 그것은 그냥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을 제거해버리거나 아예 충견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 외치는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그들의 검찰개혁은 검찰을 철저하게 무력화시켜서 거의 충견처럼 만드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 사용하기에 가장 날카롭고 좋은 칼이 될 것이다. 신평 변호사 주장입니다.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를 통해 다 통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야 나이든 지긋한 사람이 될 테니까 그렇게 노골적으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중간 간부와 수사관 등을 최강욱 열린 민주당 의원 같은 민변 출신의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들로 대거 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누가 공수처에 들어간다고 서초동의 소문이 파다한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공을 세우려고 의욕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저의 해설입니다. 신평 변호사 이야기를 종합하면 독재의 가장 좋은 도구, 국재의 가장 날카로운 도구가 바로 공수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조선일보의 김창균, 논설주관은 이 문제를 좀 다르게 표현하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초반 국정과제 1호였다. 그들의 후반기 최대 국정과제는 한미연합훈련 폐지, 남북군사합의로 나라 안보는 헌식장 취급한 정권이 대통령의 퇴임 안보를 위해서 검찰, 법원, 국회 같은 국가기관을 망가뜨리고 허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해치운다. 네 번째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내몰릴 것이다. 신평 변호사 주장입니다. 왜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윤석열 총장의 아내와 장미와 관련된 읽는 모습을 언론에 노출시키겠나. 뻔히 사진 찍힐 줄 알면서도 보라고 한 것입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 뒤에 아내가 한 일을 남편이 모를 수 있냐, 공모한 것 아니냐며 소환하며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총장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똘똘 말았는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없는 것도 갖다 붙여서 범인을 만들어냅니다. 한동훈 검사장 읽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간신히 벗어났지만 말입니다. 사람을 억지로 죄인 만들고 행을 살게 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라는 뜻이죠. 사람을 억지로 죄인 만들고 행을 살게 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해설은 지금 그들의 언행을 보면 보통 시민들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은 모든 것은 어른 일이라고 간주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신평 변호사 주장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사건을 편향되고 보고 무모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검은유착으로 단정하고 수사팀을 숨가쁘게 재촉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수사도 끝나지 않은데 이미 판단이 써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국가사법질서의 한 축을 이끄는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추미애 장관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다. 여기서 부적절한 unfit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한글로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쓰면 뭔가 표현이 다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사법체계를 허물뜨리는 지금 선봉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평소에 가져왔던 생각과 심평 변호사의 판단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집권 세력은 장기 집권을 손에 넣기 위해서 검찰을 비롯한 모든 권력기관을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4.15 부정선거에서 짐작하였듯이 집권 세력은 역사를 역행하는 길로 과감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숨을 죽이고 복종당한 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런 무도한 일에 저항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 하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들끼리끼리 모여서 독재한 짓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각성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것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도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결국 국민들이 손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저항할 건지 아니면 복속당한 채 숨죽이며 살아갈 것인지를 말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온라인 신문인 공대일가 장관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장에서 공대일을 누르시게 되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방송인 gongtv도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